박두식 사장이 며칠 전에 토카레프 5천 정을 한국에 밀수했어요. 무기밀매 사건을 우리 둘이 조사한다고? 네. 붙었나봐. 아, 이거 붙잡는 거잖아요. 두 사람 같이 있으면 피하나게 물 거야. 아무리 봐도 요원같이 많아서. 그게 그 친구의 능력이야. 아무도 요원인지 몰랐거든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우리 이거 타고 가는 거예요? 몰래 들어가야지. 들켰어. 무슨 국정원 요원이 큰 신선한 같이 일을 하냐고? 걱정마. 야! 정보는 태블릿 확인하고, 이번엔 백업해지는 틈이 없다. 진짜 위험한 일이야. 당신은 검사를 선임할 수 있어. 병원호사. 알아.